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천 상무 원전 경기가 있는 날이고 추모 청주 이후로 2주만에 경기가 있어서 꽤 설레기도 합니다 저희가 저저번주에는 A매치 기간이라서 경기가 없었고 중간에 목요일에 FL컵이 있어서 2개 방송을 봤습니다 2대1로 이겨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오늘 그 기세로 김천까지 꼭 잡아서 4월도 기분 좋게 스타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원전 버스를 이용해서 김천까지 갈건데 오랜만에 원전 버스를 이용할 생각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재밌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되려면 이분 오는 거 태용이 안아도 누가 하면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이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유리폼? 아니, 이거 깃발이야 맥주를 안 줍니까? 아裡 감사합니다 그 조만간 니도 나올 수 있다 전에도요 몸 위로해 몸 위로해 김천 휴게소에 도착했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왜 이러고 아 시원하니 좋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됩니다 김천 김천 김천에서 맛있게 먹방해 보겠습니다 레츠고 안녕하세요 이거 편하게 맛있게 드세요 뭐 하나 마실래요? 형들이 사주때 먹으면 되는데 아 이게 당주 못먹고 아 관리한다고? 자기소개 고등학교 축구 윤서준이고요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포드구 우리 경남에 필요한 포지션 같은데 키가 어떻게 됩니까? 84정도 84 나이가 이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티아고를 키우면 되겠다 글루이송보다 크라 호락씨도 있습니다 명사수 이거 찍어도 돼요 이미 찍었다 탑승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아서 얘기를 좀 하다가 빨리 경기장으로 가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타고 다시 경기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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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김천경기장에 왔고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 홈개막경기라서 아마 김천팬분들이 많이 오신거 같고 분위기가 좋아서 맘에 듭니다 우리 티킹 어디서 해요? 저기 밖에 없어요? 네 저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버님 반갑습니다 티켓을 여기서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표를 발급받고 이제 다시 저희는 악기를 옮기러 가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유 진짜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확실히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가족들과 함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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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운전석은 아무데나 앉을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거기서 또 한번 뵙는 걸로 하죠 아 여러분 드디어 김천 3구 경기장에 왔고 좋은 운동장이라서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상자 오늘 뭐 복귀합니까? 저는 일단은 플라스틱어 복순웨어 뭐 번갈아 칠 생각입니다 아 어쨌든 오늘 악기를 복귀하시네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오케이 역시 플레임 코치입니다 플레임 코치 안녕하세요 뭐하는데 제가 핫발 새거 고정하고 있어요 아유 낭무 얼른 머리 신난다 우와 개구리다 다 준비됐나 우와 개구리다 김천 3구 한마디 해주시죠 나 예비공 5년차다 오늘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아버지랑 같이 오시던데 어때요? 경기 보러오니까 재밌습니까? 네 재밌죠 재밌는 앞보다 같이 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전이 뭐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기 잠시작 흑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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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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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